이번 배치는 초구득점에 성공했을 때, 특히 좋은 형태로 맞았을 때 만날 수 있는 배치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첫째, 내공의 위치가 쿠션에 가까워서 Q의 뒷부분을 조금 세워서 쳐야 하기 때문에 1적구가 두껍게 맞는 두께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쿠션으로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득점하기 위한 두께에서는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적구가 코너 근처에 있어서 빅볼로 착각하기 쉽지만, 결코 빅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3쿠션으로 직접 노렸을 때 키스가 나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선택하기 쉬운 방법일텐데요. 3쿠션으로 직접 득점하기 위해서는 1분의 1에 가까운 두께의 2팁의 회전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키스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이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1분의 1보다 두꺼운 8분의 5 두께로 공략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2적구 가까이서 키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구박사가 추천하는 해법은요. 1분의 1에 가까운 8분의 3의 두께를 부드럽게 밀어쳐서 1적구의 궤적을 최대한 내공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3팁의 회전력으로 1쿠션에서 최대한 각을 만드는 방법으로 키스도 제거하고, 후구 포지션도 만들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께와 스트로크로 1적구의 궤적을 조절하는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2분의 1쿠션 2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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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髄 1髄 2髄 3髄 2髄 6髄 1髄 3髄 감사합니다.